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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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팀이 내셔남작을 처치했습니다. 파랑팀의 포장은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파랑팀의 포탑이 발효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발효하여 중성한 불기고대체다! 적당한 불기고대체다! 이럴수가 더 도착할 것 같네요. 저하의 불꽃이다 불꽃이 널 치유하리 불꽃이 널 치유하리 불꽃이 널 치유하리 불꽃이 널 치유하리 전화의 불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